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콜타임이 돌았죠. 밥줘!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침밥 때문에 이혼. 원지, 제발 댓글 주세요. 아침밥 때문에 이혼 위기입니다. 참고로 이 글쓴이가 본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A, B로 나누어 있는데요. 느낌 가는대로 하겠습니다. 뻔하니까요. 결혼식년차 제목에도 썼듯 아침밥 때문에 계속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며 각자가 무조건 내 사고만 정상이고 네 사고는 썩었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박박 우기며 그 끝은 이혼이라고 여기는 중인데요. 쌍방이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가면 파멸이고 이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지 같아도 아이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즉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렇게 누가 정상인지 가려서 그렇게 정상인 사람 편에 맞춰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기로 최종 합의를 했으니까 반드시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 저는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밥보다 잠이 좋은 사람입니다. 늘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식구들 또한 아무도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즉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남편은 원래 아침을 먹는 사람입니다. 본가 식구들 대부분이 아침을 먹는 편이죠. 그리고 저희에겐 자녀가 두 명 있으며 한 아이는, 큰 애는 밥과 반찬이 있다면 자기 혼자 식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하나, 둘째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입니다. 어린애예요. 한 세 살쯤 됐나 봅니다. 출근 시간은 남편이 30분 더 빠르고 저는 출근 시간이 늦는 대신에 막내를 자차로 등원시킨 뒤에 출근합니다. 또 저희 둘 다 회사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요. 좋은 회사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거기서 아침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아침에 남편이 먼저 일어나고 출근이 빠르니까요. 그렇게 자기 먹을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준비를 합니다. 애들 먹일 것도 같이요. 빵이나 우유, 시리얼, 아니면 냉동식품 그것도 아니면 전에 끓여놓은 제가 국에다 밥을 말아주든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남편이 아이들과 밥을 먹다가 먼저 출근하면 큰 애는 등교 준비를 하면서 왔다갔다 그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뭐 국밥 같은 건 앉아가지고 후루룩 마시기도 하고 그런 뒤에 자리를 뜨죠. 그리고 막내는 제가 챙겨서 먹이고 식탁 치우고 설거지는 안 합니다. 갔다 와서 해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싸우느냐 이래요. 나는 아침 식사를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한 식탁에서 먹었으면 한다고. 나는 눈 뜨자마자 먹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이야.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몇 분이라도 더 자고 싶다고. 혼자 먹어. 나 아침에 준비하랴. 애 챙기랴.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자고 만다고. 아니 그럼 네가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애들 아침 안 챙겨줄 거야? 아니 나는 아침을 안 먹고 너는 아침을 먹는데 네 먹을 거 하면서 애들과 같이 준비하는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럼 아이들 것도 내 시간에 맞춰. 내가 준비해서 챙겨줄 테니까 너는 네 것만 챙겨 먹으면 되잖아. 내가 애들 밥 먹인다고. 그것도 아니면 회사에 가서 먹든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게 말이냐 똥이냐 어? 그러니까 니들은 같이 먹고 난 혼자 먹으라고 어? 그게 뭔데? 나는 뭐 가족도 아닌 건가? 나는 말이지 지금 온 가족이 다 같이 먹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시간 쫓기는 바쁜 아침인데 평소 먹지도 먹히지도 않는 그런 밥까지 억지로 먹고 그렇게 빙 둘러 앉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지금? 하물며 내 스스로가 먼저 밥이 먹고 싶다고 해도 그래. 그냥 회사에 가서 주는 거 편하게 먹고 말지. 이 바쁜 시간에 밥까지 차려 먹는 게 그게 맞냐? 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래? 그렇게 다 따로따로 해도 되는 거면 아예 저녁도 다 같이 어? 말고 각자 먹으면 되겠네 어? 아니 여기서 저녁 얘기가 왜 나오냐? 그거랑은 다른 거지. 다르게 뭐가 달라? 어? 아침도 각자 먹고 점심도 회사에서 각자 먹는 건데 어? 저녁은 뭐 꼭 같이 먹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따로 먹자고 그럼 어? 아니 아침은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안 먹고 또 출근 준비로 바쁘니까 각자 편의에 맞추자 이거 아니야. 점심이야. 당연히 각자 일을 하니까 각자가 먹는 거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뿐인데 어? 어? 그리고 저녁은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 어? 그런데 이걸 일부러 따로 먹는 거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 지금? 어? 야 아침도 따로 먹는데 왜 저녁은 같이 먹어야 되냐? 어? 어? 아침도 같이 안 먹을 거면 저녁도 따로 먹어야지 어? 그게 맞잖아. 뭐냐 지금? 그럼 네 말대로 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같이 안 하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게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달라? 됐고 어? 나는 말이지 선택적 취사는 안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야이씨 지금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자는 게 아니라 아침을 안 먹는 사람까지 같이 앉혀가지고 먹이고 싶을 만큼 같이 먹는 게 중요시 하는 네가 가족 전원의 시간 다 전부 되고 전원이 다 먹는 저녁에는 굳이 아침을 같이 안 먹으니까 저녁도 따로 먹을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일부러 따로 먹는 게 맞다고 보냐고. 너 지금 장난하냐? 아이씨 그러니까 아침도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게 어렵냐? 아이씨 나는 아침이 버거운 사람이라고. 아침 문제 가지고 이걸 저녁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고가 정상이냐? 미친 거 아니야? 야 됐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가족이라면 무조건 다 같이 먹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정상이고 너야말로 비정상이고 미친 거지. 어? 이래가지고 이혼까지 왔거든요. 직전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댓글 1번 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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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새끼 맞습니까? 2번 저 자식은 지금 아침을 같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쓴이가 지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애들도 챙기고 또 지가 처먹을 아침밥도 같이 차려달라 이겁니다. 지금 쓴이가 여자분 맞죠? 대충 봐도 알겠네요. 끌끌끌 끌끌 이게 그러니까 밥도 밥이지만 지는 먼저 일어나 있는데 마누라 혼자 자고 있는 거 그게 열받고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게 화가 나가지고 땡깡 부리는 거라고요. 2번 어이고 비같은 놈이랑 어떻게 애를 둘이나 낳았는지 아침을 따로 먹으니까 저녁도 따로 먹어야 된다라는 개소리 이야 정말 거지같은 땡깡을 부리고 있네. 헐 이딴 것도 애비라고 어이그 3번 나도 남자지만 딱 봐도 B가 남편이고 이건 말이죠. B, 지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팅하고 밥 처먹고 등등등 지가 할 일이 좀 더 많다 이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고 A, 즉 쓴이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 댓글이 100% 정답이야. 같이 먹자는 건 핑계고 1분이라도 더 자고 있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일어날 때 너도 일어나 이거예요. 한마디로 걔 거지같은 쫌팽이 심뽀죠. 어우 찌질해 4번 A가 하는 말이 맞죠. 아침을 안 먹는 사람 억지로 앉혀가지고 그걸 먹이는 건 고문이지. 저녁이야 어차피 둘 다 아니 온가족이 다 먹는 거니까 의견이 맞는 거니까 같이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의견이 갈릴 때는 상대방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생선을 먹고 남편은 안 먹는데 A가 생선을 안 먹는 게 말이 되냐 땡깡 부리면서 나도 그럼 나도 네가 좋아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같은 겁니다. B 사고 방식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거죠. B는 혹시 배려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건가 배려는 말이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 이겁니다. 5번 와 B 이 새끼 뭐냐 너 뭐냐고 혹시 떼쟁이냐 아니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냥 아침은 너 혼자 처먹어 이 새끼야 그리고 이걸로 저녁도 같이 먹자고 뭔 소리야 안 쪽팔려 애들 앞에서 6번 깔깔깔깔 이건 그냥 지가 아침상 차리기 싫다 이거죠. 아내가 맞벌이를 하든 말든 아침을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무조건 지 마누라가 아침상 차리길 바란다 이겁니다. 딱 보이잖아 그 거지같은 심보가 7번 딱 봐도 알겠네 B가 남편이죠. 진짜 추하니까 가부장 소꿉놀이 할 생각하지 말고 다같이 먹고 싶으면 지가 다 준비를 하고 깨우라고 하세요. 그럼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주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다같이 먹는 거 그게 B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라 하고 쓴이도 뭐 먹으면 주세요. 뭐 이 정도 양보만 하면 서로 딱 맞는 거 아닌가? 안 그런가? 8번 야 B는 진짜 지 생각만 하고 있네. 아침에 챙길 것도 많고 가뜩이나 바쁜데 거기다 밥을 먹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그걸 강요를 해? 저녁만 편안하게 가족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침을 같이 안 먹으니까 저녁도 같이 안 먹겠다. 이건 진짜 어우 너무 유치하고 어린애 같다. 야 저런 새끼들 결혼을 하는구나. 망했다 망했어. 뭐야 이거? 완전 체야? 아니 그냥 회사 가서 너 혼자 쳐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먹으면 누가 뒤지나? 10번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행동을 바라면서 동시에 전업주부의 상황은 안 만들어 아니지 못 만들어주는 전형적인 꼰대 가부장 같은 놈이네요. 어우 어쩜 좋니? 11번 아씨 또 시작이네. 이 거지 같은 밥 줘! 너무 속이 보이니까 화도 안 나네. 물론 쓴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도 안 챙기고 그러면은 좀 너무하죠. 그렇죠? 남편 혼자 아침 먹이고 이러면은 그건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쓴이는 보니까 애들 먹이는 건 하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밥을 엄청 진수성찬을 차린 것도 아니고 같은 남자지만 이런 거 보면 좀 그시기 해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마탱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약을 지금 먹고 있고 병원도 다녀왔는데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목소리가 좀 거칠죠. 열심히 약을 먹고 해가지고 빨리 낫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